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31살이 된 오현찬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수동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다니고 있고 4년차 대리입니다. 다니시는 회사는 아틀리에이신가요? 어...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틀리에는 아니고 대형사무소와 아틀리에 중간 어딘가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중견 회사까지 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어... 네. 저는 저희 회사 내에서 도시재생본부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뭐 이름은 도시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좀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부서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래 학생 때부터 아파트 설계를 하고 싶으셨나요? 아... 그런 거는 꼭 아닌데 그래도 일반 건축보다는 주거 쪽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한 가지 좀 TMI를 말씀드리면 제 5학년 때 졸작 주제가 재개발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으로 졸작을 했었는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성향을 가진 아틀리에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었나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18년도 연말에 제가 아틀리에와 지금의 사무소 동시에 합격을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금 사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다른 이유에... 다른 이유에서는 아니고 결국에는 연봉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600 정도가 차이 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들었던 생각이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학교를 다녔는데 뭐 군대 포함하고 휴학까지 하면 20대라는 시간을 거의 건축학과에서 보냈는데 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봉을 따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첫 회사는 조금 더 조건이 잘 갖춰진 데서 좀 안정적인 곳에서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와서 업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4년 차라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제가 좀 적어온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보통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노후도가 높은 빌라촌 있잖아요. 그런 곳이나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서 D등급 이하 이렇게 나온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런 곳 장소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부터 건축, 아틀리에를 다니신 분들은 이게 설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곳도 건축사 사무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개발에 관련된 내용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또 그게 이제 결국엔 주동 배치겠죠. 아파트 주동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지 이 단지가 쾌적해지고 또 주변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예쁘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사람이 직접 머무는 이런 집 같은 단위 세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의 외관인 인면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시공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건설사 파워가 세기도 해요. 그 아무래도 건설사 이름을 보고 재정적인 부분도 대출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가 프로젝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매뉴얼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그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설계한 것과 별개로 어느 정도 베이스는 유지하지만 좀 변경을 하는 편이다. 시공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거가 있다라는 점 이런 업무 전반의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재연차 그리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 연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상 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진행한다기보다는 저는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서울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인데 둘 다 프로젝트가 단계가 달라요. 하나는 좀 초기 단계이고 하나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심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고요. 심의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의 디자인을 컨펌 받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자인 컨펌이니까 되게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 몇 년 전에 현상 설계를 했던 프로젝트이고 그 이후에 지금 벌써 제가 4년 차가 되면서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예요. 근데도 아직 초기 단계인 거죠. 어쨌든 심의 단계인데 아무리 초기 디자인 컨펌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보편적인 내용의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친환경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건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손이 많이 가고 저희 설계사무소뿐만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건축 심의도서가 완성이 되면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물론 이 심의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PPT 발표하는 그런 중간 마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구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니까 구조 심의도 초기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조 심의 같은 경우에는 진행 과정으로 따지면 건물을 짓기 전에 실시도면 건물을 지을 때 보는 실시도면을 그리잖아요. 그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의 이후에 또 인가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학기 마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마감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내용 토대로 건축 설계 계획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시공사 매뉴얼에 비춰봤을 때 구조적인 결함이나 또 백은 설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구조, 토목, 설계, 시공사 4개 업체가 같이 협의하면서 구조 심의 도서를 또 만들어서 구조 심의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실시도서를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그 과정 전에 이제 분양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 단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진전된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제가 입사하기 한참 전, 몇 년 전에 시작됐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착공이 좀 저 멀리 내년 초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 매번 프로젝트 새로 이제 연차에 따로 살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4년차를 아텔리에로 비교하면 벌써 현장 감리도 다니고 건축주와도 자연스럽게 미팅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성이 한창 쌓여갈 때인데 현차님께서도 전문성이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많이 회의감을 느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4년차가 되면서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많이 회의감을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전 질문에서 아파트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뉘앙스가 되게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오래 걸린다라는 뉘앙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제가 입사하기 전 몇 년 전에 시작됐던 프로젝트인데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도 언제 다시 또 딜레이가 될지 모르고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크리티컬한 회의감을 주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틸리에는 현장 감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근 3, 4년차 때는 이미 중공현장도 몇 번 봤을 거고 또 건축주와의 미팅, 공무원들과의 미팅 이런 것들 협의도 다니면서 많은 일의 과정들에 참여해 봤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나름대로 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생길 수도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머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어떤 이게 첫 삽을 뜨거나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이 됐던 게 없다 보니까 소위 마감이라는 어떤 과정을 끝났을 때도 이 건물이 지어진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학생 시절에는 제가 예술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건축을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 컨셉을 생각하고 마감대가 되면 판넬도 나오고 모형도 그럴싸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건물로 따지면 중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내 손으로 시작해서 내가 끝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뿌듯했던 거예요.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제 학기마다 오니까 동기부여가 다시 되고 다음 학기 때는 이런 걸 해봐야지 이런 피드백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막상 현장에 직업을 가지고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거의 실제 버전은 당연히 과정이 길고 혼자 하는 게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일반적인 실제 건축 과정도 건축사무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경, 구조, 기계 뭐 나열하면 끝도 없는 여러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게다가 심지어 건축사 사무소 내에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를 이루어서 같이 협업해야 된다라는 게 예술가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중공을 못 보고 어떤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피드백이 안 되는 게 가장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게 쌓였다라고 생각하기엔 그거보다 회의감이 더 많이 앞섰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맞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회의감에 대한 얘기들이 더불어서 결혼 생활이 함께 이제 시작되니까 더더욱이 결혼과 맞물려서 제 삶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아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보필하고 또 밑거름이 제가 되는 거 되어주는 거 그리고 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앞으로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건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 때문에 건축을 그냥 직장으로 인식을 바꿔버린 거죠. 물론 뭐 그런 회의감도 있었겠지만 결혼도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자아실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건축이 아니라 그냥 건축은 직장이다. 회사다라는 개념이 더 앞서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행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방향을 바꿨고 또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오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또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말 그대로 회의감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니까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좋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이신가요? 어 그거는 일단은 제 마음속으로도 갈피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치만 일단 올해까지는 다녀보고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어디에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과 더 가깝고 조건이 당연히 좋다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졌으니까 그치만 또 반대로 내년 연봉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중공을 보는 거 버텨서 이제 중공까지 보면 또 제 동기부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건축사 시험을 응체할 수 있는 시기이신데 준비 중이신가요? 어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내년 5월 봄 때 학원이 개강하면 그때 시작해볼 생각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 일단 내년에 생각해볼 거고 어쨌든 그래도 제가 남들과 비교할 때 뭐 다른 사람들 다 땄다고 하는데 나만 안 땄다고 하면 약간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 것 같긴 해요. 그치만 천천히 딸 것 같다. 네.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곧 아마 해가 지나면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네. 꼭 창업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현찬님은 돈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어 확실한 생각은 일단 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고 목표가 있고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자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려면 돈이라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상태이고 그리고 만약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치면은 이미 진작에 아틀리에로 이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다시 배우더라도 하향 지원을 해서라도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가정이고 네. 애초에 제가 취업을 시작할 때는 결혼에 대한 염두도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연봉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돈이라는 거를 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아틀리에 나와 아틀리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4년차인데 아틀리에로 이직을 한다고 한들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도 그곳에서 4년차 아파트 설계하다가 온 사람을 달가워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파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의 방식이나 일의 능률은 제가 하는 거하고 전혀 또 다른 세상일 거니까 제가 오히려 거기 1년차 신입한테 밑에서 배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약일진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또 돈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그냥 바람인데 건축 설계라는 사회가 돈을 많이 주는 분야라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은 솔직히 돈을 못 번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그게 일반인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들 속에서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다들 돈 따라서 이직을 하고 부족한 게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야근이나 어떤 일의 강도로 봤을 때는 쉽지 않고 물론 뭐 안 힘든 직장이 어디 있겠냐만은 어쨌든 그런 인식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봉으로 계약해서 월급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일하다가 보면 이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20억짜리 설계의 수주 10억 매출 이런 얘기 계속 종종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봉으로 따라서 받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얼마만큼의 수주를 하고 매출을 하든 사실 저희한테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물론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얼마를 벌면 얼마의 몇 프로가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잖아요. 연봉의 그냥 몇 퍼센트 월급의 몇 퍼센트를 준다 뭐 이 정도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뭐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브함만 좀 오죠. 소위 말하는 현타 또 현타가 오네. 그렇군요. 그럼 건축을 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시나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참 어려우면서도 현실적이고 더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한데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학과를 가려고 꿈꿨었고 입시를 할 때도 건축학과 5년제만 거의 10개 이상 원서를 썼었기 때문에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해서 직업으로 가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회는 없어요. 만족합니다. 진짜 만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굳이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5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졸작의 힘을 좀 빼고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져서 대형 건축사 사무소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 물론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지금에 대해서 내가 더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내년에 우리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그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사를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되어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하는 유튜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뭐 스타 건축가가 되기도 어렵고 또 작가 예술하는 건축가가 되기에는 이미 조금 늦은감도 있지 않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스타 건축가나 예술을 하는 작가 건축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건축을 좋아했었고 열심히 했다고 해도 지금 제 현실적으로 주변에 건축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딴 친구들이나 또 건축 유학을 준비한다거나 뭐 건축 디테일이 미쳐있는 사람들을 인스타나 뭐 주변에서 보면은 아 나는 어 정말 애초에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랑 뭐 그런 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스타 건축가들을 인터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한테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를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볼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요즘 건축을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돈을 따라서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슈예요. 예전부터 뭐 그랬을 수 있지만 요즘 더 심해지는 게 어느 사무소든 인력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형 사무소로 다들 가고 싶어하고 또 대형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이나 건설사나 시행사로 이직을 하기도 하고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건 꼭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반대로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누구나 스타 건축가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작가 건축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작가 건축가들이 갔던 길을 꼭 따라가야 되냐. 우리도 예술을 추구해야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 저처럼 다른 길을 걷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틀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작가 건축을 하고 예술 건축을 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 받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정말 회의감이 많이 왔었고 또 지금 너무 가정을 우선순위로 뒀을 때 행복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을 비록 회사 직장으로 보는 개념이 더 커져버렸지만 그래도 제 삶은 행복하거든요.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렇죠. 모두가 예술을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보단 그냥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특히 학생분들이시라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많은 추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도 같은 스튜디오였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고 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옛날로 다시 그대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마치 술자리가 끝나면 다시 설계실로 돌아가서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솔직히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즐거웠고 그 순간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다시 행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충실하면 나중에 지금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더 소중해질 수 있고 애틋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거에 집착해서 고통받으시지 말고 그냥 지금 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너무 너무 내가 못한다 또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거나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너무 어렵고 이런 거를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도 인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제가 또 이런 제가 저를 인터뷰하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새로워요. 저도 이 대본을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다시 유튜브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의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거든요. 몇 년 뒤에 또 제가 어떤 모습이고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므로서 어떤 정보뿐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보진 못하더라도 저의 이런 진심어린 그 말을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거 뭐 다 말하진 않겠지만 제 영상에 네가 뭘 아냐 2년 차가 뭘 아냐 3년 했다고 뭘 아냐 4년밖에 안 해놓고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때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정과 생각들을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때 갖고 있던 생각들과 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되돌아 봤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대학교 때 생각했던 거 신입사원 때 생각했던 거 이렇게 지금 지나 보니까 다르구나 이런 건 이렇구나 더 나아졌구나 성장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기록하시고 순간에 즐기면서 열심히 사시다 보면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자리도 잡고 성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 적당히 적당히 너무 억압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